뉴스 속에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립니다. 양방향 소통뉴스, 댓글탐구생활 지금 시작합니다. 얼마 전 닥터S 시간에는 상비약을 구비하거나 관리할 때의 주의사항을 알아봤죠. 방송 후 한 시청자께서 시럽해열제를 상할까봐 냉장보관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?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시럽으로 된 약, 냉장보관해도 괜찮은가요? 냉장보관하라는 지시가 있는 약만 냉장보관하셔야 됩니다. 시럽은 냉장보관을 하면 병 내부에 수분이 응결돼서 세균 오염 증식 위험이 오히려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시럽은 상온에서 고농도의 설탕으로 인해서 이미 세균이 증식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차광이 잘 된 곳이면 충분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네, 냉장고에 무조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었군요. 약을 냉장고에 넣기 전에 보관법부터 확인하셔야겠습니다. 두 번째 댓글입니다. 인공지능 면접관이 등장했다는 소식. 기억나시죠? 실제로 이 인공지능이 면접에 활용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. 인공지능 면접관 언제쯤 만날 수 있죠? 이미 3월 12일부터 약 200명 정도의 규모의 실제 채용에 활용하는 기업이 있고요. 그리고 3월 달에도 두세 개 기업이 실제 채용에 예정되어 있고 상반기에도 10개 이상의 기업에서 인공지능 면접을 활용할 예정입니다. 이미 등장했더니 놀랍습니다. 상반기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셔야겠네요. 최근 청소 세제 주 1회 이상 노출된 여성은 폐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전해드렸는데요. 많은 분이 왜 여성의 폐 기능만 나빠지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. 먼저 연구에 참여한 여성 중 85%가 가정에서 청소를 도맡아 했고요. 직업적으로 청소 일을 하는 경우도 여성은 8.9% 남성은 1.9%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. 게다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팀은 남성보다 여성이 화학물질에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. 궁금해서 참을 수 없는 과학적 호기심들 YTN 사이언스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댓글 탐구생활이었습니다.